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이솔더에서 레드윈 MTR 코브라 레드윈 코브라 신형이 출시가 돼서 리뷰를 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윈에 나오는 RMR 코브라 시리즈는 제가 첫번째 나왔던 1세대 제가 임의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1세대 모델 2세대 모델 지금 나오는 3세대 모델까지 모두 사용을 해보고 또 지금 수년간 슈팅 매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총에 장착하는 RMR 사이트 같은 경우 도트 사이트 이 사이트 중에서는 그나마 에어소프트 건에서 사용하기에 최고의 성능 내구성이 그만큼 받쳐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정확도 그리고 신뢰성이 좀 높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번에 협찬 지원을 받았던 레드윈 코브라 신형이에요 CRO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또 이거 코브라 2세대 모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루이 글록 17 젠5에 트리거 에피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레드윈 제품을 장착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마루이 글록 17 젠4에 이렇게 노바 슬라이드 RMR 겉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VFC 글록이라든지 이런 거 RMR을 올라간 MOS 슬라이드가 올라간 이 제품들에게 모두 저는 이 코브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라든지 내구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년간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에어소프트건에서 충분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증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핸들건에 이렇게 광학을 올려서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에 이렇게 아이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언 사이트를 보고 쏠 경우에는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타켓이나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 할 때 맞출 때는 솔직히 아이언 사이트를 이렇게 보고 쏘지 않더라도 한 5m, 6m는 웬만하면 우리 몸 상반신 정도는 충분히 맞춥니다 그리고 슈팅 매치를 하더라도 이 아이언 사이트로 보고 쏘는 거가 훨씬 잘 맞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하지만 이게 10m, 20m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바로 이 RMR을 이용해서 이 조준점을 보고 사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언 사이트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핸드건 같은데 이렇게 RMR 사이트 광학 사이트를 올려서 사용을 하게 돼요 하지만 국내에는 이 0점 조절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 정렬, 조준선 정렬의 사이트에 맞게끔 점을 맞춰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해외 기준으로서 해외 유저들이 어떻게 사용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품, 이번에 나온 신형 코브라 제품을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레드윈사의 신형 코브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넓어졌습니다 28, 20 사이즈로 바뀌었어요 이전의 2세대 모델은 26, 22 모델로 가로가 26mm, 세로가 22mm였는데 이거를 가로 26에서 22mm로 늘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가로로 폭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세로 폭은 2mm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격을 할 때 신성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세로가 높은 것보다 가로가 넓은 게 눈에 확 들어오는 신성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로로 넓게끔 우리가 모니터를 보더라도 와이드 모니터, TV도 가로도 넓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이트도 가로로 넓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성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신형 코브라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전의 2세대는 6MOA의 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멀티레티컬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도트 형태는 3MOA 그리고 멀티레티컬 동그란 원이 보입니다 원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경우에는 30MOA 그리고 동그란 원에 양쪽 끝으로 이렇게 일자로 붙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켰을 때는 40MOA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경은 간단합니다 이 플러스,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약 3초간 누르면 멀티레티컬이 됐다가 다음 레티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내가 원하는 레티컬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거리 같은 경우는 3MOA짜리 점을 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할 거고요 내가 조금 눈이 나쁘다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것들 주로 쏜다고 하면 멀티레티컬 형태로 바꿔서 큰 레티컬로 30MOA 정도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멀리 있는 타켓을 쏘기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바뀐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가 이 제품을 분리를 하지 않고 바로 위쪽에서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트리지콘의 SRO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위에서 열어서 장착하는 방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 배터리가 제품을 탈거하지 않고 위쪽에서 바로 교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1632 배터리를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고 하니 이전의 2세대 제품들은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만을 뽑아야 돼요 아래만을 뽑아서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다시 장착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우리가 해외 기준으로 보면은 다시 이 점을 맞춰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따로 광학을 떼지 않고 위쪽에서 배터리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이 좀 더 덜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영점 조절 기능이 이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일자 드라이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할 때 클릭음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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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명확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거리는 1MOA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드윈의 이 신형 코브라 MTR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조사 레드윈사가 되겠죠 레드윈사에서 5년간 보증을 해준다고 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장애가 발생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하면은 5년간 무상으로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AS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AS를 대행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레드윈사에 컨택을 해서 제품을 보내고 수리를 받아야 되는 건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윈사에서 5년간 AS 보증을 해준다는 말이 뭘까요? 바로 이 제품 파손을 제외하고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에 올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5년 동안 충분히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보증을 제조사에서 해준다는 말이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3,4년간 레드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제품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간혹 고장이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AS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수입함, 수입사에서 얘기를 하면은 토이솔조스에서 AS 대행을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레드윈사에서 이번에 4월에 새로 판매하고 있는 출시된 코브라 CRO 모델이에요 기존에 있는 코브라 시리즈에 비해서 가로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시야각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위쪽에서 바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배터리를 교체하더라도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5년간 무상으로 워렌티를 제공을 한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토이솔조스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제품을 지원해주신 토이솔조스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개인적으로 에어소프트건의 RMR을 사용한다 그리고 슈팅매치의 RMR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레드윈사 중국 회사지만 초기에 비해서 훨씬 더 기술력이라든지 내구성이 이런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홀리워리어라든지 이런 조금 저가형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제품들도 제가 사용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해봤는데 내구성이 그만큼 받쳐주질 못해요 쓰다보면은 불이 꺼진다든지 아니면은 틀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레드윈사 제품은 제가 그런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없었어요 3년 이상 사용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